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차 인수위원 16명을 확정하고 9일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. 2차 인수위원으로는 김석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, 류미나 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등 16명이 합류했습니다. 앞서 유정복 당선인은 1차 인선을 통해 인수위원장의 정유섭 전 국회의원을 부위원장의 유권홍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대변인은 민현주 전 국회의원 등을 각각 배치했습니다. 인수위 관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세계 초인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